안녕하세요. 비디오 파일에서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라는 이런 앱을 설치합니다. 이 앱 설치는 마지막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설치를 해놨어요. 이걸 터치를 합니다. 툭툭치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라고 되어 있죠. 이 앱입니다. 이 앱이 제가 사용하여 보니까 아주 편하더군요.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주 많은 것을 여러가지 영상 파일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여기 플러스 있죠. 여기 플러스 이것을 눌러서 파일을 일단 가져옵니다. 플러스 눌러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비디오를 오디오 파일에서 오디오를 추출하려면은 여기 있는 비디오 select video from library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자기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 최근 순서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모닝만더링이라는 이 음악을 동영상에서 추출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모닝만더링 이베롱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꿔서 올려놓은 동영상인데 이것을 이것은 mp4죠. mp4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mp4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동영상이죠. 길이가 7분 13초로 제가 두 배속으로 늘려서 길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 음악을 추출하려면은 여기 컨버터라고 했죠. 컨버터 전환 우리말로는 전환이겠죠. 컨버터를 터치합니다. 컨버터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무엇으로 추출할 것이냐 무엇으로 변환을 시켰냐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요 끝에 보면 삼각형 같은 게 보이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 파일을 여러 가지로 변환할 수 있는 mp4라든가 뭐 여러 가지 asf라든가 avi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 오디오만 우리는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디오 온리라는 요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디오 온리 되어있고 기프 온리 오디오 트랙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올려놨겠어요. 자 여기까지 올린 여기서 올린 여기서요. 여기서 오디오 트랙은 mp3로 된다. 코덱을 mp3로. mp3는 음악 파일이죠. 그 다음에 프리컨시. 여기 프리컨시입니다. 요것은 cms 오리지널 원본과 똑같이 한다. 하고 채널은 스테레오로 한다. 그 다음 비트레이트는 128로 한다. 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여기 이런 것은 그대로 가만히 둡니다. 그대로 두요. 두고 요 아웃풋 폴더 있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음악을 추출해가 저장을 어디에 할 거냐. 출력한 폴더를 어디에 할 거냐 하는 것은 이 세이브 세이브 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피크를 터치합니다. 피크를 터치해서 폴더를 선택할 수 있어요.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의 네 파일에 있는 폴더 이름이 쫙 뜹니다. 여기서 저는 다운로드라는 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다운로드라는 이 폴더에 저장을 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OK를 터치합니다. 최하단에 보세요. 오른쪽에 OK 있죠. OK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저장할 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 부분은 여기 체크를 하면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Delete Original File After Conversion 전환한 후에 원래 파일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영상을 그대로 주려면은 터치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터치하면 안 되겠죠.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동영상 삭제되고 음악 파일만 남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동영상을 삭제해 보냈어요. 그대로 터치를 그대로 두겠어요. 그리고 저는 컨버트를 터치합니다. 최하단에 보세요. 오른쪽에 컨버터라고 되어 있죠. C-O-M-V-E-R-T 컨버트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몇 퍼센트 진행된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모두 끝나면은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내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 폴드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꼭 끝나겠죠. 자 여기서 자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succ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공했다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success 이렇게 이런 글자 보이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어요. 자 내 파일로 갑니다. 내 파일로 와서 내장 메모리에서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죠. 다운로드로 가서 여기 가도 돼요. 다운로드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모닝 만도린 이베 롱 mp3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추출되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그 음악이 맞네요. 7분 14초 이렇게 여기 7분 14초 나오죠. 여기 모닝 만도리 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라는 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플레이스토으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으로 터치해서 여기에 게임 및 앱을 이란 이 글자 있죠.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 경연이 입력을 한 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한 용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 이렇게 치세요. 여기다 치세요. 여기 입력을 하시라고요. 이걸 터치하고 그러면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라고 그대로 뜨지 않고 비디오 포맵 팩토리라고 뜹니다. 이거 조금 터치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비디오 포맵 팩토리입니다. 원래 음악이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포맵 팩토리로 검색해서 넣어도 되고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로 검색해서 넣어도 이것이 뜹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기면 열기가 뜨죠. 그리고 설치를 하지 않은 분은 설치란 설치란 글자가 뜨겠죠. 그래서 설치를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인의 구매죠. 인의 구매량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품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건 정품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자꾸 정품 아니다고 이야기가 투덜대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앱은 제대로 쓸만한 것은 다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인앱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하는 비디오 포맵 팩토리 일명 다른 말로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